오늘의 로마인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바로 야외 극장으로 만듭니다.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요즘 계단식으로 돼서 야외 극장들 많죠? 400년대에 있는 로마인들이 야외에서 문화공연을 겪기 위해서 극장식 계단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여기 왼쪽에서 2번째 로마인들이 시작된 곳이니까 영화에 한 장면을 다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시면 좋으시고요. 여기 왼쪽에서 400명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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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